2022년 9월 17일 저희 지역에서 첫 능이 버섯입니다. 꽃 능이 버섯이구요. 지금 좀 이른 시간에 집사람은 같이 왔고 영심요랑 같이 왔고 아 여기 여기도 한무대기 여기도 하나 있구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 보십시오. 지역별로 편차가 다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몇 하트만 찍겠습니다. 여기도 있구요. 똑바로 한번 비춰봐봐요. 이정도고요. 꽃 능입니다. 여기도 있어요. 새벽 5시에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 꽃 능입니다. 저희 지역은 꽃 능이 밭입니다. 여러분도 찾아 보십시오. 아직도 있을 겁니다. 건강하세요.